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긴장감이 크게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이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태가 점시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흔드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투심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죠. 또 FMC 회의를 앞두고 압박을 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당하면서 또 당하죠.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옛날에 많이 당했죠. 미사일 쏘면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걸프전도 그랬고 9.11 사태도 그랬죠. 지금 그때 당시에 9.11 사태 때 비행기가 충돌하면서 증시가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은가 들어갔죠. 하은가 들어갔지만 그러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를까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태 긴장을 염두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항상 그랬었죠. 항상.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하는 시절에 중국하고 계속 다툼이 있었죠. 미중 갈등 우려 해가지고 아주 뭐 치고받고 치고받고 엄청나게 문제시했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으로 증시는 그런 부분에 반응을 했죠. 반응을 했지만 결국은 다 극복을 해냈습니다. 다 극복을 해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부분이 전 세계 증시를 아주 박살내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재 일어나는 일이니까 과거를 되짚어보면 항상 그러죠. 9.12 사태가 한 번만 더 일어나주면 주식을 몰빵해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 버리면 겁이 나서 도망을 가버리죠. 그리고 주식 투자 안 하기 잘했다 안 할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아주 급락을 할 때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별로 없을 테고 대부분 저렇게 주가가 박살나니까 이번에는 진짜 큰일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지나고 나면 아 저때 샀어야 되는데 저때 사놓고 묻어놨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항상 합니다. 항상 반복이 되죠. 항상 반복이 되고 그런 기회가 아주 자주 오지 않죠. 자주 오지 않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오다 보니까 까먹습니다. 사람들이 까먹고 실제로 지금 닥치면 이거는 좀 다르, 그때하고는 좀 다르지. 항상 매번 생각이 드는 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이 지금이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증시 상황을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똑같죠. 항상.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바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죠.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기업의 가치대에 비해서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다. 그럼 저가 매수세들이 귀신같이 또 알고 들어옵니다. 희한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 침공 임박 겁나죠. 미국 5천명 파병 검토. 그리고 실제로 침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 철수령, 러시아 접경지 병력을 늘리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모든 미국인 우크라이나 떠나라, 영국도 대사관 직원 절반이 철수를 했다. 실제로 이제 상당히 긴장감이 크게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파병 최대 5만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투기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죠. 미국 IT기기 반도체 수출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지금 무시무시한 서제목들만 봐도 정말 무시무시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엄청난 결과 바이든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대러시아 전열을 정비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한편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된다고 의견을 지금 모았죠. 말로 풀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말로 풀릴지 아니면 무력 충돌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도 무력이 되었든 말로 되었든 이 부분은 지나간다는 거죠. 아주 크게 3차 세계대전으로 해서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상황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안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상당히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우려할 만한 상황들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을 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계속 증시 입장에서 보면은 불확실성이죠. 이게 불확실성으로 또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또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에다가 지금 FMC 회의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에 또 어필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만약에 주가를 이렇게 끌어내린 상황이다 그러면 얘는 다시 시간 지나면 이 부분으로 인한 주가 하락보다는 항상 더 많이 올라오죠.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다른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크게 흔들고 있지만 잘 보면은 코스닥 쪽에 보면 저런 우크라이나 사태를 아주 크게 이제 문제시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로 증시 흘러가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저런 부분과 저 부분보다는 FMC 쪽 회의를 앞두고 둘 다죠. 둘 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우크라이나 상황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오미크론 여전히 심각하고 그리고 또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좀 많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F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부분 조금 어떻게 좀 해봐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아주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코스닥 쪽은 왜니 지금 400억밖에 안 팔고 있죠. 손 안 대고 코를 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아주 크게 밀어서 천억선도 매도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매수를 좀 하고 있죠. 크게 겁을 주고 내린 이후에 저가 매수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당하지만 또 당하죠. 지금 이제 겁을 막 낸 그런 물량들은 여기에서 이제 아주 크게 밑으로 밀릴 때 이럴 때 막 털려나갑니다. 겁이 나니까. 그리고 신용미수 이런 자금들 그런 자금들은 못 견딥니다. 여기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버텨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 돈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다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슬슬 올라서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크게 내렸는데 외국인들이 마중물 역할을 했고 기관 오히려 샀죠. 마중물 역할을 했고 개인들이 개인들이라기보다는 또 신용미수 급한 돈들, 겁먹은 돈들이 아주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 큰 하락을 만들어 만든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는 항상 공매도가 항상 앞장섭니다. 공매도 지금 여기도 보면 셀트리온 보면 신안이죠. 신안. 신안 공매도 이런 부분이 항상 앞장서게 되면은 알아서 또 털려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보면 제피모가 있죠. 제피모가 신안이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여기에서는 또 3만주 매수 이렇게 나오면서 14시 10분 정도에 잡혀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겁을 주면서 크게 흔들어 내리고 여기 이제 겁먹은 물량들은 딸려 나오게 되어있다.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항상 똑같은 패턴. 그래서 저런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이 크게 전세계 증시를 아주 크게 박살내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 가더라도 금방 회복이 된다는 거죠. 투자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저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저런 사태 한 번 더 안 오나. 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막상 지금 비슷하죠. 이런 겁나는 상황이 전개되면은 섣불리 투자를 또 못합니다. 못하고 겁이 덜컥 들어와버리죠. 항상 똑같은 패턴이지만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당할 수밖에 없죠. 아주 이상적으로 냉정하게 보고 겁이 나는 부분에 뛰어드는 그런 용기를 내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다. 라는 겁니다. 지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큰 분위기는 저런 부분이 정시를 크게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수는 없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